자기가 많이 있네요. 아, 귀여워라. 엄마랑 닮았다. 야, 이거 다 어지러워 놓고. 언니, 해 주세요. 야! 야, 치워야지. 왜, 재호? 어머, 어머, 어머. 위험해. 뛰지 마. 뛰지 마. 엄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구나. 우리 아들 같대. 아니, 제발. 고양이에요, 고양이. 미나, 꼬마니 내려주세요. 싫어. 왜, 싫어? 내려주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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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무서운 거 왜 나갔어? 엄마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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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우리 남편 닮았어. 우리 남편이 파니 파니. 그래서 파니 닮았어. 나는 파니 파이브 닮았어. 서로 닮았대. 안 좋은 건 서로 다른 사람 상대에 닮았다. 그럼, 그럼. 잘하는 건 다 나 때문이고. 와, 진짜 에너지 많이 쓰시겠어요. 아파서 좀 식자. 아니, 상대에 좀 에보는 거예요. 체력이, 체력이 안 따라가야죠. 좀 더 한 1, 2년 전만 해도 해서 쫓아갔는데 이제는 안 돼. 다섯 살차의 애가 뭐 이렇게 체력이 좋은지. 우리 모든 남편들의 자화상이죠, 저런 모습은. 노자 주세요. 민아, 엄마랑 더 놀아. 엄마가 더 재밌지? 아뇨, 아부지 눈 또 재밌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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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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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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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엄마가 더 재밌지? 엄마가 더 재밌지만 강의하고 있네. 안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우리 아빠, 아빠 갈게. 아빠 간다. 아빠, 아빠 간다고? 아빠 갈게. 아빠 갈게. 아빠. 진짜 아빠 가는 줄 알고 놀랐네. 아니야,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아빠. 아빠를 엄청 좋아하네요. 아이, 쏘리. 아, 이제 좀 얌전해집니다. 뭐야, 아, 쏘리야, 쏘리는. 아, 쏘리. 집이 전전히 어린이집처럼 되죠? 안전합니다. 아이고. 지워, 지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이 나와요. 다 써도 똑같이 나와요. 채워도 채워도 안 돼요. TV에 더? 아이고, 비싼 스케치북도 쓰네. 진짜 체력이 필요해요, 애기 키우는 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힘들게 키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힘드세요? 조금 많이 힘들어. 24시간 모두 하루 종일. 아이고, 속 타죠. 탄산 좀 당기죠.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는 조금만 피곤해서 콜라를 맞춰요. 기분이 좋아요. 간 떨어지니까 단 거를 좀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어머, 이분. 우리 집에서 콜라 없으면 화났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콜라보다는 물이 좋으니까 물 마시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왜 콜라 안 먹고 물 마시냐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멕시코 그쪽에 서방에서는 이제 물 대신 콜라를 많이 마시잖아요. 와이프가 오고 나서도 이제 콜라를 많이 사놨고 많이 마시게 된 거예요. 안 좋은데. 그러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저거 있었고 살찌고 안주 많이 살찌었어요. 콜라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많아요. 이리 와봐. 왜 이리 와봐. 봐봐, 지금. 살이 많이 안 쪘잖아. 오, 예쁘다. 오원아. 네, 저거 날씬하네요. 옳은 쪽이에요, 저게. 콜라 많이 마시니까 슬치는 거야. 네. 지금 이게 뭐야. 여기는 우리 남편 얼굴에 이렇게요, B. B. 엉붕에 유명환 씨도 많이 변한 사진.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사진. 여기. 처음 론테레인 갔을 때 만나던 사진, 찍었던 사진. 네. 두 분 아주 선녀석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SNS나 이런 걸 보면서 외국어 공부도 좀 할까? 외국인들하고 좀 얘기도 하면은 외국어 공부도 좀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와이프하고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일단 봐봐, 이렇게 옷을 봐봐. 네, 네, 네. 아, 집에서 이제 운동 시작하셨군요. 네, 시작했어요. 아니, 보관 것도 못해. 다리를 움직여. 다리를, 다리를. 봐봐. 다리가 움직이잖아. 아, 남편분이 좀 잔소리 스타일이구나. 그렇군요. 시어머니 같애. 같이 해 주면 좋은 일이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 진짜. 말을.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아니, 이게 안 돼. 봐봐. 이게 나갔잖아. 이만큼 나갔잖아. 이 상태에서 이거 내 취급하고 더 길게 나가. 에이, 남편한테 운동 배우면 안 되겠어요. 아니, 반대편에 나가면 어떡해. 빨리 빨리. 하나.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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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되는지. 잠을 수는 왜 없어. 아니, 머리가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게. 뛰셨어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 말해. chills. give me some chills. 아, 지금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근데 그런 건 안 뛰려고 그러는 거지. 계속 뛰어. 뛰면서 뛰어. 아니, 뛰어. 그렇지, 이거 뛰는 거야. 아, 기분 확 상하지. 나라도 그러겠어요. 그래, 콜라 한 잔 마시고. 아유. 운동 말고 콜라를 끊으면 살켜야지. 아유. 야, 콜라를, 이야. 큰일이. 아유. 아유. 아유.